안녕하세요. 이만숙입니다. 오늘은 어제 황사람 박사랑 국립산림지휘원이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잠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립산림지휘원 홈페이지입니다. 여기를 한번 어떤가 해서 가서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봤거든요. 여기에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인 거 참가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인터넷에 다 나와있답니다.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금액은 얼마냐. 인터넷에 다 나와있답니다. 그래서 대답을 안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가서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대답을 어차피 안하기 때문에. 인터넷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가는 데 4시간, 오는 데 4시간 해가지고 8시간을 가서 하나를 배워왔습니다. 인터넷에 다 있다는 거. 그리고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국립산림지휘원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보니까 진짜로 인터넷에 다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여기에 다 있고 그 다음에 시설 안내 여기도 다 있고 예약하는 거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거 뭐 어쩌고저쩌고 전부 여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입구에서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 안내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인터넷에 다 있다.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제가 여기에 또 가서 뭐 이제 요 경치도 이제 사진도 몇 장 찍고 그랬는데 인터넷에 다 있습니다. 사진도 여기 있고 뭐 요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프로그램이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프로그램도 인터넷에 다 있으니까 여러분도 여기서 그냥 나 이 프로그램 하고 싶어. 저 프로그램 하고 싶어. 이래가지고 신청하면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가면 여기서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다 있는 걸 여러분한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산림, 산림이 뭐 숲이죠. 숲속에 우리가 간다 그거예요. 근데 무작정 숲속에 가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줄을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국립이에요. 국립 나라에서 이걸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산림, 숲속에서 치유, 여러분 건강에 도움되도록 이렇게 이제 한 그런 곳입니다.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러면 숲속에 제일 많이 있는 게 뭘까요? 뭐 여러분들은 그럽니다. 숲속에 당연히 나무가 많이 있지. 그리고 흙이 많이 있지. 그건 다 알아요. 근데 그 흙 속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미생물이 있습니다. 흙 속에 미생물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나무와 나무 사이, 그 다음에 잎, 그 다음에 나무 가지, 그 다음에 나무 뿌리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미생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숲은 이런 산림이라든지 숲은 미생물들의 보물 창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해적들이 어디에다가 섬에다가 보물을 갖다 놓은 걸 찾기 위해서 하고 아니면 바다 속에 깔아져 있는 걸 갖다가 찾기 위해서 보물선, 보물선을 찾기 위해서 뭐 어쩌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지금 50년, 60년 동안 못 찾은 걸 어떻게 지금까지 찾겠습니까? 근데 숲 속에, 산림 속에 건강한 미생물들이 있다. 이거는 너무나 분명한 거고 너무나 명확한 겁니다. 지금 제 뒤에 있는 이것도 미생물이에요. 저희들 유원플러스균. 저는 이거 판매하는 회사의 대표입니다마는 유원플러스균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미생물들을 도대체 어디서 가와? 여러분들이 이걸 세상에 없는 걸 미생물들을 추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100년 된 간장 안에서 미생물들을 찾아낸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맛있는 청국장 안에서 이 미생물을 찾아낸다든지 아니면 아주 기가 차게 맛있는 그런 발효 음식에서 찾아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미생물들을 발견하고 찾아내는 거예요. 세상에 없는 걸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SK, 누구 이름 되면 그렇고 정류회사들이 있잖아요. 정류회사들이 기름을 정류하고 기름을 이렇게 이렇게 할 때 미생물을 쓴다고 그래요. 근데 굉장히 유명한 정류회사입니다. 거기서 사용하는 미생물은 그 특허권이 미국에 있대요. 그래서 미국의 그 미생물 사용에 대한 권한, 특허료를 로얄티죠. 그걸 계속 내면서 이 미생물들을 사용을 하고 있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그 미생물을 어디서 발견을 했느냐? 우리나라 땅에서 발견을 했답니다. 우리나라 땅을 미국의 과학자들이 막 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흙을 이렇게 이렇게 채취를 해가는 게 이만큼씩 해서 거기서 막 찾아내는 거예요. 미생물들 토양에 땅을 기름지게, 땅을 건강하게 하고 그다음에 저런 나무들을 잘 자르게 하고 전부 땅 속에 있는 미생물들, 숲에 있는 미생물들, 그 미생물들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이 숲 속에 우리가 들어가가지고 한 번 더 숲을 보겠습니다. 이 숲 속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숨을 쉬고 이 숲 속을 거닐고 또 이 숲 속에서 나무들하고 이렇게 같이 공감을 하고 당연히 건강해지죠. 건강 안 해질래야 안 해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건 좋은 거다. 이렇게 이제 어제 저희들이 가서 느끼고 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5만대 때 반대가 다 산입니다. 한국은.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요즘 전쟁 때문에 우쿠아리나는가 거기는 전부 평양을 해요. 전부 광활한 평양 이러는데 우리나라는 온천지로 산입니다. 국토의 70 몇 프로? 거의 80% 가까이가 산이에요. 산이다 보니까 산림이, 이런 숲이 너무 많죠. 그래서 여기는 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국가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안내하는 사람들도 많고 입구에만 빼고 입구에 계시는 그분만 빼고 그분은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제 앞으로 인공지능 로봇 같은 거 이런 걸 둔다고 그러면 그 입구에 제일 먼저 둬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터넷에 다 있습니다. 인터넷에 다 있습니다. 어떤 걸 물어도 인터넷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굳이 있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인공지능 로봇을 해가지고 그 말로 하면 돼요. 인터넷에 다 있습니다라고. 그래서 그 빼고 나머지 분들은 각각 프로그램에 전부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숲 설명, 산림 치유, 저는 전문가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한번 사용을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여기서 다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숲속에 있는 미생물들을 여러분들이 몸으로 온 몸으로 다 여러분들이 다 받고 이런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이런 걸 자주 가볼 거예요. 여기뿐만 아니고 불교의 절을 보면 이제 그걸 뭐라고 그러죠. 요즘 깜빡깜빡합니다. 템플스테이. 템플스테이. 사찰에 보면 템플스테이라는 걸 해요. 그러면 그 사찰에 사람이 숙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지도법사 스님이 차하고 대담도 하고 이렇게 잠선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그래가지고 사찰에서 하는 게 있어요. 템플스테이. 그래서 교회 다니는 분들은 가기가 못하지만 난 종교가 없어. 그런데 그런 데도 가면 참 좋을 것 같아. 그런데 그런 데도 조금 잘하는 데 유명한 데 이런 데는 저희들이 쭉 돌면서 참가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아 이런 점이 좋구나. 저는 좀 좋구나. 우리가 숲에 무작정 가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심심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것도 가르쳐주고 저것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숲길을 걸으면서 이렇게 마음 집중하는 거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이러면서 내 동작에 집중하는 거 그 다음에 대나무 숲 같은 데다가 밑에 하나 깔고 다 앉아가지고 내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 그 다음에 내 몸 안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과찬하는 이런 명상들 이런 걸 하게 되면 다른 데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지금 저희들도 이제 함양? 합천? 합천인가? 함양하고 합천 자꾸 헷갈립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이제 저하고 잘 아는 분이 이제 3만 평 땅을 이미 구입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런 힐링 센터 이런 걸 만드실 거라 그래요. 올해 아마 연말 중으로 한 7천 평 정도 개관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점차적으로 나머지도 다 이렇게 개관하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도 같이 동참을 해라 이래가지고 지금 뭘 알아야지 동참을 하죠. 그래서 이제 급하게 여기저기 막 자꾸 저희들이 가봅니다. 가보고 이제 자꾸 봐야지 느끼고 또 새로운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래 잘 된 데를 봐야지 이제 그걸 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리에서 또 새로운 생각들이 팍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황사람 박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상, 윗바사나라고 그러죠. 거기 강의 동영상이 이미 26시간 아주 기초부터 해가지고 높은 수준까지 동영상이 싹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전부 무료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내 몸 바라보기, 내 몸 간 바라보기, 위장 바라보기, 폐 바라보기 이런 프로그램들도 저희들이 다 옛날에 전부 실제로 다 해보고 그에 대한 이제 진행 노하우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는 숲에서 우리가 그늘면서 몸 하나하나를 그늘면서 하게 되면 이제 더더욱 좋은 그런 효과들을 얻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미 그 안에 내부적인 프로그램 또 여기서 그냥 우리가 할 수가 없죠. 뭐 좀 좋은 거 먹어가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숲에 뭐가 있대 있습니까? 미생물이 있죠. 그러면 음식도 발효 음식을 먹으면 아니 속에도 미생물 좋은 미생물이 들어가 밖에도 좋은 미생물 들어가 우리 숨 쉬는 것도 좋은 미생물 들어가. 그럼 여기서 한 뭐 하룻밤만 자고 일어나도 몸이 그냥 뭐 조금 기운이 날 것 같아요. 어제 잠깐 한 서너 시간 갔다 왔는데도 아침에 지금 제가 빠릿빠릿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산들, 우리 주변에 있는 숲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을 공유해가지고 만들어내는, 만들어가는 그런 저희들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꿈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하나 이루어 갈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크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여기는 이제 보면 이렇게 하여간 뭐 좀 무지 커요. 숙소 같은 게 엄청나게 큽니다. 이거는 이제 작은 숙소들이고 이거 말고 이 밑에 보면 이제 또 좀 큰 숙소도 있어요. 뭐 호텔처럼 낮은 호텔 있잖아요. 유스호스텔 이런 것처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숙소들도 있고 또 저쪽에도 숙소 있고 이거는 이제 한 가족 단위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숙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앞에도 저희들 다 지나가 봤습니다. 참 잘 만들어졌다. 이렇게 대규모로 크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조그만하게 아기자기하게 자기만의 프로그램, 자기만의 극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큰 데보다도 작은 데, 나 시골에 땅 한 이렇게 이래저래 천평이 있는데 그게 이제 사람들 이렇게 할 수 있는 집 한 두 채나 세 채 정도 조그만하게 가족들 한 2, 3명 가족들이 이렇게 지낼 수 있는 두 세 채 정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꽃을 가지고 힐링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발효 음식을 가지고 힐링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근처에 있는 산림을 활용을 해가지고 힐링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싶어. 이러면 저는 이런 달려와가지고 그분들한테 도움을 줄 그런 생각들이 억수로 많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서 자꾸 포항인가? 포항? 포항? 생각이 잘 안 납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마을에 실제 마을 사람들은 세 가구밖에 없어요. 세 가구밖에 없는데 이제 그 어떤 분이 이제 거기다가 뭐 이렇게 그 저 사람 한 뭐 100명도 들어갈 수 있는 그 이렇게 근무를 하나 지었어요. 그 다음에 숙소도 저쪽에 뭐 한 4, 50명 들어갈 수 있는 숙소도 지었고 요쪽에도 지었고 요쪽이고 그러니까 마을이 이제 아주 산속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 가버렸어요. 이제 바깥으로 다 가버리고 이제 실제로 그 마을을 시키는 이제 그분들은 한 세 가구 나머지 건물 한 대여섯 개는 이제 다른 분이 이제 그걸 다 만드셨어요. 한 분이 이제 하셨는데 철강업 하시는 분이에요. 이제 그분이 이제 만들으셔가지고 거기서 딱 보니까 완전히 힐링센터하기에는 끝내주는 힐링마을하기에는 끝내주는 이제 그런 지역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저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프로그램에 참가해야지 이제 이 프로그램에 우리가 도움을 줘야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아이디어들 아니면 그 프로그램들 또 저희들이 이렇게 제일 잘하는 게 이제 발효음식 이런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여기 접목시켜 잘해야지 이랬는데 아니 그 분이 돌아가셨 버렸어요. 갑자기 이제 돌아가시 버리니까 어떻게 진행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안타깝게 이제 건물 하나하나는 주인이 자꾸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참 안 됐는데 그런 곳이 곳곳에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마을 단위로 이런 이제 치유마을 치유마을 그 마을의 특징에 맞춰가지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앞으로 굉장히 노력을 하면서 개발을 하려고 해요. 또 직접 우리가 또 참가해가지고 진행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뭐 배우러 가는 게 아니고 배우는 거는 억수로 많이 배웠기 때문에 물론 가서 이제 한번 동참을 해봐야죠. 그래서 이제 동참을 해봐야지 몸으로 느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 보고 우리가 다시 또 생각하고 이렇게 할 건데 이제 뭐 배우러 간다 이런 것보다는 이제 좋은 것들을 계속 접해가지고 또 더 좋은 걸 만들어내겠다. 그게 이제 저희들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좋은 것들을 이제 저희들이 합친인가 하만인가 이제 거기에 이제 만들어지면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에 다 동참할 수 있도록 이제 거기에서 이제 진행이나 이런 거는 황사람 박사가 직접 아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먹는 모든 음식들은 저희들 유원플러스균으로 이제 먹는 그런 이제 만든 그런 된장, 그런 간장, 뭐 그런 소금, 그런 발효 음식들 그런 발효 음식으로만 먹을 거예요. 근데 그거 묻고 나면 뭐가 좋은데 일단 소화 잘 됩니다. 두 번째 똥이 잘 나와요. 세 번째 속이 편안하고 소화 잘 되고 똥 잘 나오고 하니까 잠이 잘 옵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는 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어제 그 가가지고 자료를 한 그떡 가봤어요. 그 팜프렛 하고 뭐 이런 있는 걸 이제 한 그떡 가져왔는데 그걸 이제 이렇게 하실 분, 합천에 하실 분 이제 그분한테 이제 저희들이 자료를 일단 반은 갖다 드려야 됩니다. 이제 나머지 자료는 반은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굳이 그 자료를 안 가도 될 뻔했어요. 왜 진짜로 인터넷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정말 입구에서 방문자 처음 오시는 분들 안내하는 그분은 진짜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딱 한마디만 하죠. 인터넷에 다 있습니다. 인터넷에 다 있습니다. 공무원 맞더라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